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중환입니다. 자, 보시면 아 참 정말 고민거리가 많네요. 그렇죠? 고민을 보시면 참 저 역시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냥 의지력만 따지고 네 생각이 잘못된 거라만 따지다 보니까 정확한 답을 갖지 못했고 결국은 정말 제가 많이 돌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생이라는 자체 제가 나이가 그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올해 40입니다. 이 40이라는 어떤 인생 정말 우여곡절도 참 많았었고요. 정말 제가 부모님 말을 안 듣기로 또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저만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고집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판단도 있고 아닌 판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건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았더라면 항상 아직도 그 선택을 하게 해준 사람들을 탓하면서 불평, 불만, 현재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정말 제가 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시험도 준비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할 때 다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참 느꼈던 감정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저를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리를 공부했던 것 아직도 제가 신의 안수라고 불렸던 게 내가 심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허, 휘, 우 학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 삼수, 대학 졸업하면 28살, 군대 문제도 그렇고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면 제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준비의 나라예요. 아시죠? 일단은 태어나면 이게 기저귀 떼 준비를 하죠. 기저귀 떼다 보면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유치원 가고 있으면 유치원에 만족하지 않고요. 또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 생활 정말 즐겁게 재밌게 놀면서 해야 되는데 중학교 준비를 해야 되고 중학교 또 가다 보면 고등학교 준비 때문에 중학교 인생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하다 보면 뭐죠? 대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를 하다 보면 이제 또 뭐합니까? 취업 준비. 그죠? 취업 준비 하다 보면 또 뭐합니까? 결혼 준비. 결혼하면 또 애 낳을 준비. 애 낳으면 또 이제 또 다시 기저귀 뗄 준비를 한다는 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선행학습이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나라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쫓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뭐 삼수 대학 졸업 한 28인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 같은 경우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일하면서 대학 가고 뭐 이게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제가 대학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저는 22살 군대 생활 시절이에요. 저는 군대가 4년 6개월의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좀 군이 출신인데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군대도 2년 6개월을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역시도 그곳에 있으면서 대학도 안 갔던 상태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라는 이 감정에서 보시면요. 이 불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불안이라는 것은요.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라는요. 무의식적인 나의 신호인데 이 무의식의 신호가 뭐냐?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은 노력이 덜하다? 아직은 노력이 부족하다? 좀 더 뛰어야 된다? 나에게 왔냐? 조기 경보 신호라는 거예요. 조기 경보 신호. 여러분이 헤일이 닥칩니다. 라고 조기 경보 신호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면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 불안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가도 이 헤일의 속도가 더 빨라서 난 절대 못 가요. 이 얘기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뛰는 게 나아요? 그죠? 뛰어요. 뛰다 보면 불안이란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이란 감정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여유로워서 폭탄이 옆에 빵 하고 터뜨려지는데 여러분 혹시 불안하세요? 아니죠.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것에 빠르게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타고 있습니까? 안 되는 미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4년 6개월에다가 대학도 막 그렇게 하죠. 거기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33개 나라를 제가 물푼 여행을 했거든요. 뭐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이 선생님 물푼 여행 정말 멋있습니다. 33개 우아 하거든요. 물푼 여행이 좋게 얘기하면 물푼 여행인데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었어요. 토마토도 따보고 망고도 따보고 이제 그 육가공업체 있잖아요. 뭐 진짜 고기도 잘라보고 다 해봤었어요. 정말 제가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늦었다라는 것은 내 현재 친구들에 비해서 항상 늦다 빠르다를 결정하거든요. 내 친구들은 보통 내 친구 중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했던 대학 간 친구는 많이 없었고요. 대부분 군대 갔다 오자마자 취업을 해서 한 27살, 8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32, 3살에 다들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취업하고 다들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 저는요. 대학도 그랬어. 그리고 거기다가 갑자기 외국을 나가고 있어. 내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무슨 공부했다고, 네가 공부한답시고, 네 인생을 봐라. 지금 뭐하고 있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들이 저한테 비교를 계속 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요. 제가 가진 돈이 참 많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학원에 나와야 된다까지 해서 결국 제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결국 대학원까지 갔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저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지금 40살, 제 나이가 40살인데 40살이라는 나이에 보면 내 친구들이 한 15년 동안 어찌 보면 만들어놓은 것을 저는 단시간에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앞으로 그들의 인생과 제 인생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친구 희유학생이 지금 현재 남들보다 늦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3수 제대로 할 생각 안 하고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군대 문제도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시간의 에너지를 여기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미래를 아직은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성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단계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등급이라는 친구가 1등급만을 바라보고 나는 서울 용고대가 가겠다면 매일 불안해요, 안해요? 당연히 하죠. 사람은 성취감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5등급에서 4등급을 목표로 해서 4등급, 가면 3등급, 2등급, 1등급 갔다면 여러분의 단계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마라톤 있잖아요. 42.7km를 제가 여러 번 뛰었는데 다들 보면 0km 우리 출발점에서는 야, 42km 해보자! 해보자! 하고 가는데 실제로 100명 중에 50명이 다 포기를 해요. 근데 50명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레이스 출발선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래 한 번은 단숨에 달려야지 절대 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42.7km 제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체력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장거리 뛸 때는 한 번에 간다는 생각이 없이 딱 이거예요. 그래, 종환아. 5km만 버티자. 5km만 버티자. 5km 버티고 5km, 8번 버티면 40km예요. 그래서 단계별적인 접근이 5km 넘어가면 와, 잘했다. 한 번 더 뛰어볼까? 더 뛰고, 더 뛰고, 더 뛰고 해서 마지막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 고민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먼저 3수, 이왕 3수로 하신 거 먼저 이번에 쇼부, 아 미안해요. 쇼부,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일본 생활 좀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완성을 완벽히 지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생각을 하자고요.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본인이 대학처럼 28, 군대 같으면 30살이잖아요. 자, 한 번 볼까요? 자, 30살에 우리 친구가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해서 연봉 4천을 받아요. 그런데 현재 바로 앞에 있는 돈이 더 급하다 해서 스물, 한 두 살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하면 2,400이죠. 연봉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이라면 나중에 이걸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32살에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아요? 뭐 다 모은다 칠게요. 2억 4천이죠. 다 모은다 치면요. 그 다음에 30살은 2년 하면 8천이죠. 실제로 그렇게 차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나중에 또 10년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0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8년 뒤입니다. 40살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 자기 받던 연봉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빵 터뜨릴까요? 아니요. 알바잖아요. 알바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거. 하지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상승하는 거. 그리고 10년 뒤에는 과연 누가 빠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늦었다는 건 본인이 생각이 늦었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 시기가 늦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직도 감사한 건 남들보다 늦게 그게 아니라 내가 늦었다 빠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하나씩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건 좀 제 자신감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군대 안에서 자격증은 20개 이상 땄어요. 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친구가 대학생활에서 늦었다 생각하시면요. 대학생활하면서 남들처럼 똑같은 대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4년이라는 시간을 남들 4년을 더 뺏어서 8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만큼 바쁘고 효율적인 시간을 가지신다면 절대 늦지 않다는 거 그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남들 봐서 내가 느리다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보일 수 없다고 생각이 느리다는 거 생각이 느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희우 학생 파이팅 하시고 그렇다고 군대 4년 이상 가는 건 생각해 보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